크로플 7개 준비해봤어요 여기에 짠! 시원한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새 크로플 진짜 잘 나오네요 샤링 머스켓 크로플 와 당충전 마시멜 마시멜 어디갔고 면이 너무 맛있어요 사과 크로플 애플파이 같아요 망고 크로플 지금까지 망고가 제일 맛있어 망고 너무 맛있다 누텔라 바나나 체다 치즈 크로플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패스 돼지밥 크로플 완전 돼지밥 마지막 생딸기 크로플 마지막 생딸기 크로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いただ am 120년 이제 안onent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